네 안녕하세요 번포이트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기본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제어를 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저희들이 이제 패슛셀을 동작을 시켜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그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칼리니 리눅스에다가 우리가 도커를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데몬을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가 저희가 이제까지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서치하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그 이미지 안에서 웹서비스를 포트를 이용하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설정 파일들을 이용해서 그 IP를 생성을 해서 이제 접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실습을 저하고 같이 따라야 하셨다면은 이미지들이 이 안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스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현재 저는 다운로드 받은 3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취약한 서버들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한 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제가 이제 bw앱이라는 취약한 서버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냥 포트만 연결을 한 거죠 포트만 연결을 해서 이제 기존에 172대역으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대역으로 포트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케 그 토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이 탭이라고 탭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동으로요 그 다음에 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네이밍을 네임을 정하는데 네임은 bw앱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bw앱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w앱이라는 이 네이밍 이 저장소 이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빈하고 배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안에 배시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는 소리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랙티브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컨솔처럼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라는 것은 tty 쪽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루트로 떨어집니다 지금 id도 루트인 거죠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요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저희들이 이제 가상 어떻게 보면은 게스트 형식이라고 보시고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요 bw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외부에서 이 bw앱 대상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하면은 당연히 요런 그 바에 이런 이런 곳에 아파치 서버 쪽이나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로고가 쌓이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요 안에서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이라는 곳에 아마 소스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에 따따따에 그쪽으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 요쪽에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bw앱에 이제 그 소스코드가 이 바에 따따따 HTML에 지금 이제 아파치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스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 파일은 바에 로고 파일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리눅스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컨테이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t-get 업데이트 이러한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 리눅스하고 동일하게 명령어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밖에 있는 칼리 리눅스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안에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여기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만큼이요 이제 용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거 파이썬이나 그런 거 설치하면은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탭을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이렇게 탭을 하나 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탭이 하나 열리겠죠 그래서 도커 똑같이 이제 뭐 도커 이미지 세기는 밖이죠 칼리 리눅스 이제 밖입니다 그래서 밖의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s 도커 ps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돌고 있는 거 bnfs라는 것을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스 이미지 정보들을 똑같이 보면은 현재 요거는 아까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쓸 만한 이 명령어는 이 안에서 이제 도커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히스토리 정보인데 이 히스토리 정보는 어떤 거냐면 이미지에 그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생성이 되고 여기 안에서 이미지들이 이제 동작이 됐을 건데 그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미지들이 그 생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들이 여기에 다 이제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악의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혹시나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볼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언제 이미지들이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커를 이제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이제 동작을 멈춰야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스탑 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ps 명령으로 붙이시면은 얘가 도커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멈추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스탑을 내가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스탑이 되고 왼쪽에서 아까 프로세스에서 지금 현재 나갔죠 빔 배쉬, 배쉬 쉘 쪽에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 쪽에서 명령어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밖으로 그냥 스탑을 한 것이 뿐이지 이미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이미지를 만약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커라는 rm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요 이미지 컨테이너를 아예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m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삭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 또 이제 삭제나 아니면 한 번에 이제 도커들을 하나하나 운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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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